10회독 2일째 지혜로운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창세기 31장에서 출애국기 7장까지입니다. 요셉은 이배급의 책임자로서 출애급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았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준비는 고샌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선택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식들과 조카들을 애국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아야 아브라함 후소를 잇는 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사람들이 가징이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함으로 처음부터 애국사람들과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급을 위한 요셉의 세 번째 준비는 교육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기가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함으로써 갈등의 잔재를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행하신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각과 행동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 탄생에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에서 출애국기 7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11일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왁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일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류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싹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마일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위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치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알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하니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가서라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엘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엘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안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엘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때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때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오 자식들은 내 자식이오 양때는 내 양때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은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 이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울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장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돔 틀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유리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의뢰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초부 아브라비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운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낙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중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중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장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애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애서에게 가까이 가니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애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정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애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닥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애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우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애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애서가 이르되 내가 내 중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애서는 새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과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 12일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유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유리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몰이 그들에게 유리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한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노의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한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미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한례를 받음같이 한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갓죽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한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가닥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누락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이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미 오르니이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다를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다를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부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는 이라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스 곧 베델레임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일컸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라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당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만무래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해부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아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장세기 36장 에서 곧 애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 속 시부원의 딸인 아나의 딸 오울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일의 딸 르바 요셋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고 오울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미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발매하마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애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애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치부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부와 오나미요 시부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미요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원의 낙위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울리바마니요 오울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온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원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애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루하니라 포올의 아들 벨라가 애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합들에서 미대한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보라드 강변은 루보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할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해다벨이니 마드레세 딸이여 메사합의 손녀들아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초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로아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크나스 족장 대만 족장 닙살 족장 막대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듬 족장들이며 에듬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 13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난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분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불원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뭐로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우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라세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양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오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 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요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남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심에 있었더라 요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 말리더라 요다의 장자 엘이 여화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요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화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도 죽이시니 요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조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요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 남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창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느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너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리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안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트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14일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니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일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왁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왁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왁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왁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안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왁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장세기 40장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의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로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였고 떡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장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라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며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국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충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업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나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 15일 창세기 42장 그때 야굽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굽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굽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한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한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한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느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신무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악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여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오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료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두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고 그를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로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3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요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물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와 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낙위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료 악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료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무원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유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며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며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중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료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의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그를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해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료를 땅에 내려놓고 자료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자니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낙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부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오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류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류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 16일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국의 좋은 땅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국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국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량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국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국에서 올라와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국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장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사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루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국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애국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시무원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스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수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무론이요 스블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얘들은 레아가 바타 나라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카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슬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슈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예급당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무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희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엘의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렙이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엘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곱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곱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곱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여 이르기를 가난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급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샌땅에 살게 되리이다 장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한 땅에서 와서 고샌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난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우니 원하가 내 종들로 고샌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 애급당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샌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야곱의 좋은 땅 라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야곱 땅과 가나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야곱 땅과 가나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야곱 땅과 가나한 땅에 돈이 떨어진 지라 야곱 백성이 다 야곱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메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가 싸우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절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입니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굽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느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굽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 17일 창세기 48장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굽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탄에서 올 때에 라엘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난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임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더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억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루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의 끄름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도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예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낙위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낙위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배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며 아마 히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위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삽의 뱀이오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굿샘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놀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무리한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놀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누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장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여급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한 땅에 내가 파로운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급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오은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샌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당강 건너편 아닷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급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당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난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한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급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급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무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임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급에서 입관하였더라 제 18일 출애급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급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무원과 레이오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급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급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급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급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급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급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급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이를 강해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국계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오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로우엘에게 이럴 때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미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19일 출애국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옥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발매하마 부루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핫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루지즘이 내게 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루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루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우와 곧 아브라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속 핫족속 아무리족속 부리족속 희위족속 예부스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드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추레우키 4장 오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벰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구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류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위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루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류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루가 모세에게 평안이 가라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소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삼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뽀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래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 21. 출애국계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류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류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류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류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를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류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점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느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류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지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류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류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혈을 정과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류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류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아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류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느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국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한 땅 곧 그들이 거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드리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로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오. 시몰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몰의 가족이오. 레유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부대로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유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리와 시무이오. 고악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악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부대로 레유의 족장이오.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사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하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오.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와께서 애굽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단 날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당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추레읍기 7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적 내 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적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파를 내리고 내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사람이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하심해.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순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두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야마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볼지하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난이라. 여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나일강을 치신 후에 천에 induct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죽은 안에 얘기를 해야지 않 curved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 산세기부터ước으로까지 출신을 보관하기 다가 7월 천에 있는 하나님의 성 более 당을 보고 보호와 요소심한 하나님의 마음 예약을 담는 역사의 이전의 역사 cabeça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